좋아요 구독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은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자 그 라온시큐어는 보안주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조금 이슈가 좀 나왔죠. 재료가 사실은 이전부터 과거에 계속 흘러 계속 이어온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과거는 면허증도 지금 모바일로 대체하듯이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잃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기존의 주민등록증이 카드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법조 교량이 있는 모바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온시큐어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보안 관련주로 형성이 돼서 오늘 오후장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동반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달에 약 2,000원에서 약 3,000원 많이 얘도 상승을 했죠. 어찌 보면 바닥에서 거의 한 50% 정도 러프하게 좀 상승을 했고 2월부터는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갔는데 어찌 보면 또 사선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 반등이 좀 여의치 않으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가운데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이렇게 좀 일봉상 자리를 살짝 살짝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올라온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크게 줄지 혹은 크게 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재료는 기존에 흘러왔던 보안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가령 큰 재료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재료로 보자고요. 그런데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바닥에 있다는 거죠. 주가가 상당히. 물론 바닥주라는 단점은 뭡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쪽으로나 기간 쪽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오기에는 나올 과정 속에서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항의 어떤 단점은 있지만 지금 바닥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뭐 바로 안 가더라도 하단부는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바닥주의 장단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바닥권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그 바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서 턴하기 위해서 이슈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라온시큐어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또 매수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